안녕하세요 네이디 디저트입니다 오늘은 사랑스럽고 깜찍한 유니콘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에요 유니콘의 뿔과 알록달록한 플라워 왕관으로 포인트를 준 케이크인데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케이크 위에 파스텔톤의 플라워를 장식해서 마치 수줍은 느낌의 유니콘 케이크가 완성된 것 같아요 파티에 함께하기 좋은 유니콘 케이크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버터, 박력본, 설탕, 달걀, 우유, 베이킹 파우더, 소금, 바닐라 익스트랙을 준비해주세요 미리 실온에 꺼내둔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그 다음 설탕을 넣고 덩어리 지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계란도 하나씩 넣으면서 섞어줄 건데요 이 때 계란 비린 향을 없애기 위해 바닐라 익스트랙도 넣어줄게요 이 때 계란 비린 향을 없애기 위해 바닐라 익스트랙도 넣어줄게요 소금, 박력본, 우유를 넣고 가루가 날리지 않게 천천히 섞어줄게요 반죽을 반반 나누어 담아준 다음 식용색소 네드와 블루를 사용해서 은은한 핑크빛과 블루 색상으로 반죽 색상을 만들어 봤어요 반죽을 담기 전에 오븐팬에 버터를 발라주고 강력분을 뿌려줬어요 그럼 12cm 미니 원형 팬에 반죽을 담아 볼게요 180도 예열된 오븐에서 25분 정도 구워줄게요 구워진 케이크를 한김 식혀줬다면 3등분으로 잘라볼게요 3등분 해준 케이크 사이사이에 버터크림을 발라주고 다시 케이크를 덮어주세요 이 작업을 반복해서 해줄게요 그 다음 1차 아이싱으로 하이트 버터크림을 케이크 겉면에 발라주고 냉동실에서 15분 굳혀줄게요 저는 그 위에 하이트 버터크림을 또 발라주고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단면을 정리해줬어요 이제 슈가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유니콘 뿔과 기를 만들어 볼게요 그레이 색상의 슈가로 뿔 모양의 기둥을 만들어줍니다 붓을 이용해서 단면에 물을 발라주고 앞서 사용했던 그레이 슈가로 뿔 기둥을 돌돌 말아줬어요 뾰족한 스틱을 이용해서 고정해주세요 유니콘의 기 모양은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연출했는데요 우선 하이트 슈가로 원하는 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뾰족한 스틱으로 고정해주고 먼저 만든 기 모양보다는 작은 사이즈로 핑크 색상의 기를 만들어줬어요 물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블랙 슈가로 웃는 듯한 눈 모양을 연출해줬는데요 이제 플라워 왕관을 연출해볼게요 여러가지 색상의 버터크림을 준비해봤는데요 바이올렛, 오렌지, 옐로우, 스카이블루, 핑크 색상을 사용해볼게요 여러 모양의 깍지를 준비해봤는데요 깍지는 가지고 있는 아무 모양이나 사용해서 자유롭게 연출해주세요 유니콘의 머리 부분을 예쁘게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여러가지 버터크림 색상을 사용해서 알록달록한 느낌으로 연출해봤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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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 케이크 고맙습니다 판타지한 느낌의 유니콘 케이크로 즐거운 파티 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